네 안녕하세요 NCS 정보능력 NCS 크루 송정원 강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능력 핵심이론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능력은요 하위능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바로 자료 정보 지식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보 작성을 위해 필요한 숫자나 문자를 단순히 나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의 주소와 성별 이름 나이 전화번호 활용 횟수 이런 부분들 그냥 텍스트 문자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들 아직은 목적 없이 그냥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정보 그리고 지식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포인트 단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어떻게 가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정보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정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케이스가 속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자료 발표를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검색을 시작을 하죠.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주제 우리의 발표 주제와 맞는 아이를 골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발표 주제의 자료로서 사용을 하면 그게 바로 정보가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뭔가 느끼거나 아니면은 알아차리거나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인 거죠. 자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요.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내가 도달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 되겠죠. 이 목적을 통해서 바로 정보가 된다. 자 그래서 자료가 제일 크고요. 그 안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정보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정보의 특성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보는요. 적시성과 독점성 그리고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개정보 반공개 비공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가치가 제일 높은 것은 바로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탑 시크릿 해가지고 1급 비밀 문서들은 왠지 궁금하고 이게 막 퍼지게 되면 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이러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의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는데요. 내가 주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내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에 정보를 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곧 오를 거라고 하네. 근데 이미 나의 귀에 얘가 좋대요. 이 종목이 좋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미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그리고 속된 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보의 특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출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IT 기기를 활용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이 기획 단계에서 시작하는 O, W, E, H의 원칙입니다. 자 그 부분을 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육하 원칙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육하 원칙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How much라고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각 부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What 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이라고 해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거야. 그리고 어떤 정보 수집할 거야. 라는 거고요. 자 Where는 어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어디에서 할 거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 원. 리소스를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언제까지 그러면 이 정보를 언제까지 이 시점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왜 하는 거냐. 목적을 떠올리는 거고요. Who 누가 하느냐. 자 이 정보 활동의 주체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수집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How much라고 해서 비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으면 또 이런 정보의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자 관리할 때 목적과 용의와 유용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이 정보를 다루기 쉬워야 돼요. 가공하기 쉬워야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활용입니다. 정보기기에 대한 이해나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겠죠. 자 모듈형에서는요. 이 O, E, O, W, E, H의 원칙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분해라고 하기보다는 밑줄을 쳐준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느냐 또는 이 타이틀을 주고 그거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서 O, W, E, H 중에서 where과 why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where은 정보원이었죠. 정보원을 어디에서 찾아올 거야. 정보원이에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why라고 하는 거는 목적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업은 운동복을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Q기업이. 자, 그래서 운동복을 디자인할 거래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고 운동복의 디자인과 기능이 어떠한 면에 부족한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직접 입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 대한 정보와 한 달 내에 정보를 파악하고 의류 디자인팀에서 인터넷이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조금 보완할 거래요. 자, 일단은 우리 why를 좀 먼저 찾아볼게요. 목적.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해요? 운동복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복을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디귿이냐 미음이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where? 정보원이었단 말이죠. 정보원은 어디예요? 인터넷이나 매장이에요.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이 정보를 우리가 얻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굳이 디귿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내에 정보를 파악한다. when이 되는 거죠. 답을 찾았으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본다고 하면 한 달 내에 정보를 파악할 거니까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서 찾아내는, 매칭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문제를 풀 때 다 읽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호들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으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치만 하나씩 살펴보고 조금 더 출제가 되는 비중이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주로 이제 업무나 학습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요즘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기업마다 또는 학교마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안에 게시판을 가지고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했을 때 유선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죠. 메신저는 실시간으로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응답이 즉시 이루어져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문자 채팅, 음성 채팅, 동영상 파일 여러가지 다 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정보 서비스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띵동 이렇게 올리죠. 카톡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디스크 웹파드입니다. 웹파드라고 하는 것은요. 웹상에 있는 하드디스크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능을 인터넷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대용량 자료를 보관하고 공유하고 전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우리 뭐 USB 아니면은 뭐 큰 하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는 외장하드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대용량 저장장치를 우리가 굳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곳이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자, 요게 중요해요. 서버를 활용합니다. 서버를 활용해서 정보를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능이고요. 데이터의 저장, 처리, 네트워킹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기반이에요. 자, 그래서 뭐 주소록도 있고요. 동영상, 음원, 오피스 문서, 게임, 메일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로 많이 좀 사용됐었던 경우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했을 때 컴퓨터에 꽂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린 상태라고 하게 되면 USB에도 이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꽂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인해서 USB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가 날아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포인트 단어는 바로 서버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SNS죠. SNS, 우리 별스타그램, 얼굴 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입니다. 요즘은 전자상거래가 정말 활발해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팔거나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사이버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오답 선택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전자상거래를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공기업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사고 팔고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전자상거래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업들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상승될 거라 생각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루 팁입니다. SNS와 메신저의 차이점 그리고 B2B와 B2C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보도록 할 텐데요. SNS와 메신저의 차이점입니다. SNS는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근데 메신저는요. 실시간으로 파일 동영상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 선생님 그 다이렉트 메시지나 그 다음에 그 페이북에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메신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SNS들을 같은 경우에는요. 주된 업무가 바로 본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의견 이런 것들을 올려서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메신저는 우리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게 주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B2B와 B2C입니다. 자,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 간의 거래예요. 기업과 기업. 그래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부품을 납품했을 때는 B2B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대 기업. 자, 그 다음에 이제 B2C인데요. B는 비즈니스, 기업이었고요. C는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B2C라고 하는데 S전자에서 고객이 컴퓨터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B2C가 되겠죠. 최근에는 또 C2C, B2P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다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 검색 엄청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정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주제를 선정하고 정보원을 선택을 하고 검색식을 작성하고 결과를 출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보 검색이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제를 우리가 검색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뭐 게시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또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낼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검색의 단어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원래 이 검색식을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했을 때 그 연산자들이 있었어요. 엔드나 월이나 나시나 이런 검색식들이 있었는데 자, 요런 검색식들이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띄어쓰기 등으로 다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출제되는 부분 비중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더 그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 만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제주 여행 코스다. 그러면 제주 여행 코스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한 검색식을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맛집이 궁금해요. 그러면 제주도 어디 맛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 있죠. 여러분들이께서 이미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때 주의사항이요 자, 요 부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키워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제주도 여행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치게 되면 제주도의 사이즈가 얼마 많고 인구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관할 구역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제주도 버스가 어떻게 되고 제주도 교통 상황이 어떻고 정말 방대한 양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제주 여행에 대한 코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웹 검색이 웹 검색이 정보 검색의 최선은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초록색 창에 뜨게 되면 초록색 창은 주가 이제 블로그와 카페이다 보니까 그 글들이 먼저 업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구글을 만약에 구글에서 찾게 되면요 둘의 그 정보 검색 결과가 달라요. 공통으로 나오는 정보들도 있지만 앞부분에 제일 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웹 검색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찾을 때 네이버나 뭐 구글 뭐 다음 여러가지 포털 사이트들을 좀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 검색 결과로 검색 엔진이 제시하는 결과물의 가중치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자, 왜냐면요 그 우리가 광고비로써 또 상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검색을 할 때 주의사항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특징인데요. 이 부분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는요 문서의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포인트가 뭐냐면 수정도 하고요. 작성 후에 인쇄도 하고요. 저장도 합니다. 그리고 글이나 그림의 입력 및 편집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입력, 그 다음에 표시, 저장, 편집, 인쇄까지 다 되는 것을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글 또는 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스프레드 시트는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하고 편집도 돼요. 인쇄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워드와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에요. 계산. 자, 그래서 함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함수를 입력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스프레드 시트고요. 스프레드 시트는 엑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요.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고하거나 또는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프레젠테이션 우리 하게 되면 PPT, 파워포인트를 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자, 이거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픽 소프트웨어는요. 그림을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픽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3D 맥스, 오토캐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이미지 뷰어입니다. 이미지 뷰어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에서도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는 있어요. 그치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오토캐드들은요. 이런 그래픽, 이런 그림이나 사진들을 실제로 편집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이미지 뷰어는 거기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 바로 편집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뷰어는 유틸리티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요. 파일 압축시키는 거 있죠. 파일 압축하는 거, 바이러스 백신 잡는 거, 화면 캡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뷰어, 동영상 재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에서 이미지 뷰어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의 일종의 서랍 같은 존재예요. 하나의 서구 같은 의미인 거죠. 한 곳에 이제 자료를 보관하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중복을 줄여줍니다. 어? 중복을 줄인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총무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팀이 있습니다. 총무팀과 영업팀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총무팀에서 이 자료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영업팀에 보내주어야 영업팀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영업팀도 가지고 있고 총무팀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가 이 두 팀 말고 또 다른 팀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료가 벌써 3개, 4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한 곳에 모아두면 필요할 때 꺼내가서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무결성을 높여준다. 결함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업데이트 같은 부분들. 자료를 업데이트 했을 때 총무팀에서는 했는데 영업팀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에 결함이 생겨버리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을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도 단축하게 되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데 영업팀에도 있고 총무팀에도 있고 기획팀에도 있어요. 이 3개의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대조를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조하는 시간도 더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곳에 모여져 있으니 그 부분만을 확인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관련된 모듈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집 경로인데요. 이제 정보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when에서 했습니다. when일 때 어디에서, where이죠, where? 어디에서, 어디에서, 정보원, 어디에서 이 정보를 찾을 거냐라는 건데요. 이때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 번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1차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단행본이나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정보 이런 부분들이 1차 자료에 속해요. 그렇다면 2차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찾기 쉽고 조금 더 보기 쉽게 가공해 놓은 것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이나 백과사전, 편람, 연감,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자, 백과사전을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백과사전도 1차 자료가 아닌가요? 자, 그거는요. 뭐냐면 이런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서 나온 것들을 자, 이쁘게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백과사전은 2차 자료에 속한다 라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이 예시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정보를 잘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정보 수집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정보의 특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포메이션인가 인텔리전스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뒷부분에 크루 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초라도 먼저 잡아라. 자, 1초라도 정보를 먼저 잡아라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선수 필승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 철화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내가 먼저 갖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선수 필승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를 좀 사용해 주시면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선수 필승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적시성과 독점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적재적소 내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훨씬 더 정보 수집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이 부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게요. 수도가 서울인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는 대한민국이야. 그쵸? 경제 회복이 5%다. 자,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 10% 정도 회복될 전망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기업은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딱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 10% 정도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죠. 이건 바로 인텔리전스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은 그냥 정보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텔리전스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를 우리는 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정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맞죠? 인텔리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그리고 현재 경제는 5%에 못 미쳐요. 그래, 알겠어.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 회복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정보 인텔리전스고요. 자, 니은은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2번은 뭐예요? 정보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정보 덩어리는 맞지만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냥 단순 정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정보 활용의 형태로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걸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동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 이메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선생님, 뉴스는 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인 동적 정보에 속하나요? 자,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아침,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이렇게 해서 뉴스를 일정 시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그 내용은 큰 틀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세세한 내용들이 또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뉴스는 동적 정보에 해당하고 있고요. 정적 정보는 보존되어서 멈추어져 있는 정보로 잡지, 책, 스마트폰, USB, 외장하드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은 변하는 정보, 정적은 멈춰있는 정보다 그래서 예시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시를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입니다. 자, 얘네는요. 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라는 걸로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목록을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항목을 찾아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에 유사한 것끼리 모아서 체계화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건데 특히 이 분류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폴더로서 파일을 관리하고 계시죠. 폴더를 구분해서 이제 확인,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바로 분류예요. 이 분류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항목별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분류를 이용한 정보 관리가 되고요. 색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로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뭐 아우터 아니면 뭐 상의, 하의 이렇게 구분되어져는 키워드로 구분하는 것들을 바로 색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원들을 우리가 그 자료들을 구분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봐주시면요.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주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시간. 주로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 뭐 2022년 1월, 2022년 2월 이렇게 해서 또 구분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또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뭐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학교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또 과목별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뭐 참고자료, 강의, 보고서 작성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책을 일부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책에 있는 뭐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있죠. 그럼 CD는 CD대로 또는 뭐 파일은 파일대로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편한 대로 또는 기능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주로 출제되는 것들 이제 봐보도록 할 건데요.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입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봐주시면요. 출처가 분명한 전자우편의 첨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처가 분명하더라도 그 안에 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첨부 파일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날에는 시스템 사전에 미리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13일에 금요일에 어떤 바이러스가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날들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파일은 습관적으로 별도의 보조장치에 미리 백업을 해놓는다. 자, 갑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파일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파일들을 보조기억장치를 통해서 USB나 또는 외장하드를 통해서 백업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복사일 때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항상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1번입니다. 출처가 분명하더라도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이 요즘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도 우리 한 번씩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이용약관을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길고 작은 글씨로 써있다 보니까 그냥 다 동의동의동의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 꼭 읽어주시고요.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경품 추첨을 할 때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까지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하고요.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피싱 사이트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입 해지 시에 정보 파기 여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지하더라도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뻔한 비밀번호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영어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쓰게 되어 있죠. 뻔한 비밀번호를 쓰지 않으면 내가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 특히 핸드폰에 주민번호나 아니면 나의 신분증 사본, 카드, 사진 그 다음에 각종 비밀번호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 개념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신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그런 신기술과 관련된 문항들도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은 개념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이렇게 Goes working on Good 스트레스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